안녕하세요 기설이에요 오늘은 이 개를 쓸 거요 근데 이 개귀가 스테이크 같 넝담이유 어 오늘 말투 왜이러냐구요 어 그냥해봤슈 현피 드실래요 넝담이유 즈 저 부자가 내 상자를 탐하고 있슈 일단 빨리 상자를 먹고 튀어야겠슈 잘가슈 너도 잘가슈 들어가슈 저 나쁜놈은 내 큐브 뺏기만 해요 마 이러다가 진짜 미쳐버려요 식물인간이 복수해줄 거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아이고 실수했슈 아이고 엠즈 땜에 어지러워요 그거 드시게요? 드시고 죽으셔요 오 큐브가 세 개나 있슈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슈 근데 저 빡빡이가 방해를 해요 시청자 여러분들 죽여야겠슈 허허 리타선생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같이 외쳐요 기본 설정 떡상 기본 설정 떡상